이게 촬영할 때 내가 보는 시야다 적막하다 아무도 없다 이 집엔 나말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거실은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지만 이 집엔 나말고 아무도 없다 내 유일한 친구 텔레비전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 집은 항상 적막했을 텐데 고맙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 바 생각보다 저음이 괜찮아서 한 번씩 아랫집에서 올라온다 죄송하다 학원에서 받은 드라이플라워 예쁘다 감사하다 감성의 파고다 파고다 감성 여러분 파고다로 오세요 이사 왔을 때 벽에 구멍이 있었다 그래서 구멍을 가리기 위해서 레터링을 붙였다 나름 맘에 든다 나름 맘에 든다 한때 인형 뽑기에 굉장히 미쳤었다 엄청 많이 뽑았는데 친구들이 놀러올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간다 하나씩 들고 간다 이제 못생긴 애들밖에 없다 정말 슬프다 예쁜 애들은 다 들고 왔다 창문을 열어보자 창문을 열어보자 층수가 낮아서 뷰가 안 예쁘다 저기 멀리 용산 아이파크 물이 보인다 라고 스크립트를 썼는데 보이지 않는다 너무 슬프다 바보 같다 창문을 닫자 블라인드 아 이게 아니라 원래 중앙에 있어야 될 쇼파가 유튜브 때문에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놈의 유튜브가 뭐라고 이제 쇼파에 앉으려면 구석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여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모아놨다 그 중에서 유벤투스 피규어 그리고 커리 액자를 제일 좋아한다 물론 내가 산 것들은 아니고 다 선물 받았다 남자한테 그 어떤 여자도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 내가 촬영하는 공간 크로마키 촬영이 많아서 벽에 크로마키 천을 붙여놨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등짝 스맥신 가기겠지만 이 집엔 나에게 등짝을 때릴 엄마도 아내도 없다 내가 사랑하는 공간 주방 내가 좋아하는 얼음 정수기 냉장고 살 때 다들 말렸었다 냉장고는 냉장고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잘 산 물건 중에 하나다 이 전자렌지와 밥통 10년 넘게 썼다 고장나면 바꿔야지 하고 있는데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다 너무 슬프다 아침마다 챙겨 먹는 것들이다 점점 챙겨 먹는 것들의 갯수가 늘어난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보자 황량하다 침대밖에 없다 이케아 침대 조립하다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친구를 불렀다 둘이서 밤샜다 미안했다 가구는 제발 완제품 사자 지성바 나래바 짝퉁이다 집들의 선물로 친구가 만들어졌다 불을 켜보죠 불을 켜면 훨씬 더 예쁘다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다 그 옆에는 독일제 벤타 에어 워쇼 생긴건 못생겼는데 성령은 끝내준다 그렇게 믿고 있다 내가 출근을 준비하는 공간 불을 켜보자 별거 없다 화장품 별로 많은게 필요하지 않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 다 똑같지 뭐 내 사랑 고데기 고데기가 잘 안되면 그날 수업이 잘 안된다 그 다음 안방 화장실 저기 저 물치실은 써보면 신세계다 개강추 치과 관리를 없어진다 욕조에선 한번씩 거품 목욕을 한다 혼자 쓸쓸하게 불을 끄자 절약해야돼 자 이제 다른 방으로 이동해보자 무서우니까 불을 켜야지 여기 거실 화장실이다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다 가끔 양치할때만 쓴다 가끔 샤워할때도 쓴다 가끔 샤워할때도 쓴다 아 자주 쓰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내치소리다 언제나 하나밖에 없다 불은 꺼야지 여긴 제일 작은 방이다 처음에는 마사지 체어도 갖다 놓고 힐링의 공간으로 꾸미고자 했다 현실은 어떨까 그냥 창고다 그냥 잡힐인데로 소박아놨다 뭐 그렇지 뭐 그냥 창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힐링 개뿔 나름 와인병을 모으려고 했었다 근데 지금 보니 흉측하다 갖다 버려야지 아껴야돼 아껴야 돼 그리고 여긴 중간방이다 처음에는 게스트룸으로 꾸미고자 했었다 침대도 놓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떨까 그냥 빨래놓는 공간이다 빨래방 생각해보니 난 게스트가 별로 없었다 게스트방이 필요가 없었던거지 그리고 가끔 지방에서 놀러온 친구들도 거실에서 쓰다 떨고 놀다가 같이 잠들지 굳이 이 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불 끄는 거 잊지 말자 별다를 거 없는 신발장 그리고 다시 내 공간으로 항상 그 자리에 나는 서울에 혼자 사는 30대 독신 토익강사다